그러면 첫째로 뭡니까? 인자부터는 인식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주의 열거라고 했습니다. 6개조의 6범주가 있도록 했습니다. 인식과정의 길라자비에 6개조로 이루어진 6개의 범주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6가지 토대, 문, 대상, 아르마리, 과정, 대상의 나타남. 그 다음에 인식과정의 벗어난 마음의 대상. 인식과정의 벗어난 마음의 대상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뭡니까? 윤회할 때, 재생인결식이 일어날 때 재생인결식은 재생인결식의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될 수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생인결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한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그래서 요거 딱 적어놨죠? 인식과정에서 벗어난 마음의 대상은 3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토대와 문과 대상은 이미 설했다. 오늘 반복해서 다 했어요. 도표를 갖고 다 했습니다. 토대, 문, 대상은 우리 조금 전에 3장에서 했습니다. 요런 6개의 범주를 갖고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엔 6가지 인식과정이 있습니다. 눈의 문과 389쪽 제일 밑에입니다. 눈의 문과 연결된 인식과정 등등에서 몸의 문과 연결된 인식과정 그 다음은 한 페이지 넘기면 만원의 문과 연결된 인식과정 아르마르에 따라서는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연결된 인식과정 그 다음 6가지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인식과정이 390쪽 밑에서부터 2, 4, 6, 8째 줄입니다. 인식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필료불각이라는 조건들이 반드시 현전에 있어야 한다. 맞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보는 과학적인 방법과 똑같습니다. 주석서들에 의하면 특히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해놨습니다. 각각의 인식과정에서 필료불각이라는 조건들은 다인 것 같다.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눈의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에 민감한 물질, 눈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형색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형태나 색깔, 그래서 형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눈의 인식과정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캄캄함은 절대 아무도 못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잡돌이함, 자그의가 있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문에서는 똑같이 해서 귀의 감성, 소리, 귀를 덮기 위해서는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귓구멍에 허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콜문에서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바람이 있어야 냄새가 샤넬 람프 파이브인지 그죠? 똥구릉 냄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혈의 문에서는 물의 요소가 있어야죠. 맞죠? 설탕 덩어리 나오면 모릅니다. 됐죠? 우리 맞선 물에 녹아야 됩니다. 자 지금 고학적인 것과 너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의 문에서는 땅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만호의 문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존재지속심 반각이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과정은 392쪽에서는 오문인식과정, 의문인식과정. 조금 전에 우리 맨 뒷장에서 있잖아요. 사장 맨 뒷쪽 452쪽 도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식과정의 분석입니다. 인식과정의 분석에서는 뭡니까? 먼저 오문인식과정을 갖고 분석합니다. 이거는 다 했어요. 그죠? 매우 큰 것. 매우 큰 것 하면 토상 팍 떠올라야 됩니다. 5만원. 5만원짜리. 큰 것은 많은짜리. 작은 것은 100원짜리. 매우 작은 것은 10원짜리. 됐죠? 그죠? 그래서 의문에서는 선명한 것과 희미한 것 해놨는데요. 417쪽 보시면 417쪽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레디사효도께서는 저는 레디사효도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레디사효도께서는 왜 오문인식과정만 매우 큰 것, 큰 것, 4가지로 나누고 의문인식과정은 선명한 것, 희미한 것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너무 그래한 거다. 의문인식과정도 매우 선명한 것,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7쪽입니다. 이거 할 때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상이 나타나면서 그죠? 여기서 크다, 작다는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393쪽입니다. 그 해설에서 그죠? 해설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문맥에서 크다와 작다는 작다라는 단어는 대상의 크고 작음 또는 거칠거나 미세함을 뜻하지 않고 아름 아리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죠? 아름 아리에 충격을 주는 힘의 강약. 여기 줄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큰 대상입니까? 그죠? 5만원짜리가 큰 대상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매우 큰 대상이죠. 등치는 작지만 아름 아리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하고 오문인식과정에서는 그죠? 아까 물질의 수명은 17개 심찰로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오문인식과정은 396쪽에 보면 도표가 있죠? 그죠? 이것이 매우 큰 대상. 그죠? 5만원짜리나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일어나는 거기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최대 7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7심찰라를 넘을 수가 없다 했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 제가 여기서 했죠? 그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아이가 다이아몬드 할아버지가 일어나도 뭡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딱 생기는 순간처럼 발견되는 그 순간에는 뭡니까? 우리 안식은 절대로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방가가 하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뭡니까? 지나간 방가가 됐죠? 그러면 바로 또 예를 들어서 옥문전향이 일어났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가의 동료가 일어나고요. 또 방가가 끊어지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방가 심찰라가 흘러가고 나면은 옥문전향, 다이아몬드를 향하는 옥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는 안식,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다이아몬드구나! 이러면 뭡니까? 와! 보기 또 넣어야지 훔쳐가야지 갖고 톡 해야지 그죠? 숭악한다 말들이 막 나온다 그죠? 수준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원하는 일어나면은 일곱 번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9번부터 15번까지 일어나고 매우 큰 대상이니까 여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방가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또 대상이 나타나면은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도 뭡니까? 맨 첫 뭡니까? 그 아찰라에는 마음은 그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방가가 되고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완 여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상이 매우 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대상별로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합쳐보면은 15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15단계로 15가지 그죠? 그걸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406쪽 도표보면 됩니다. 도표 4.2 오문인식과정의 등급 문제는 BACUPESPSTVJJJJ 그죠? 와따 그죠? 지금 뭐지? 그냥 그죠? 근데 이것만 조금 익숙하시면 그죠? 이건 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장난이지. 그죠? 베이식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아까 우리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만원짜리 맨 뒤에 보면 T가 없지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운의 마음 대신에 이 괄호 안에 다른 게 두 번 더 들어가서 열곱 번이 되겠죠?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그죠? A가 2번에서는 A가 한 번 더 들어가고 D에 B가 한 번 들어갔고 됐죠? A나 B나 다 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앞에 A가 두 번 더 들어가고 A, A, A 되고 뒤에 좌우나 일곱 번으로 일어났고 됐죠? 그래서 좌우나로 끝나는 과정이 매우 큰 대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매우 큰 대상은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T로 끝나니까 그죠?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고 큰 대상은 뭡니까? J로 끝나죠? 그러니까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여기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작은 금다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J는 없지요? J는 없고 전부 뭘로 끝납니까? V로 끝납니다. V는 결정입니다. 물론 B는 왜 안 들어가냐? B는 반가기 때문에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됐죠? 인식과정에 제재된 거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V로 일어납니다. V가 뭡니까? 세 번 일어나죠? 그죠? 제가 세 번 일어난 걸 뭐로 표현했어요? 주욱과 맞과 주욱과 맞과 주욱과 맞과 에라 가자. 됐죠? 됐죠? 딴 거는 뭡니까? 만원짜리는 보고 만원이라면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백원짜리는 보고 뭡니까? 주욱과 맞과 주욱과 맞과 주욱과 맞과 에라 가자. 됐죠? 그죠? 그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로 끝나는 과정입니까?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작은 대상 이거는 1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뭡니까? 인식과정에 게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만 하고 맙니까? 마음과 시인은 반과의 동료지요. 반과는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개그할 때 뭐라고 어떻게 개그를 했습니까? 이걸 처음 본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쓱 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니까 아!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가다가 뭡니까? 딱 요러고 왔어요. 못 봤죠? 이런 거 못 봤죠? 그죠? 살짝 흔들리고 가는 겁니다. 반과의 동료입니다. 아! 그러고 그죠? 됐죠? 아! 이게 뭐 칭찬인지 비방인지 와! 보사님들 몇 분이 있잖아. 와! 굉장했다고 와! 스님은 뭐 개그콘서트에 나가시겠는가 그래야지 아깝다고 뭐 칭찬인가 비난인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대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효과가 없는 과정이랍니다. 됐죠? 왜냐하면 그죠? 그 그 뭡니까? 인식과정에 개제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과정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요거를 쭉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죠? 이제는 뭐 쉽게 그게 됩니다. 하나의 심찰라 아! 그러고 이제 하나의 심찰라가 흘러간다 했죠? 그죠? 이제 거기에 우리는 395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우리는 395쪽에 보면은 그 중간 밑에 보면은 근본복주소의 저자인 아난다 스님은 됐죠? 그죠? 여기서부터 뭐를 논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저 아찰라를 낳을 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혹은 소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항상 불교에서는 머문다 이라 하면은 뭔가 고정불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같이 찰라를 따진 데는 머문다는 표현을 상당히 좀 정말로 거시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머문다 하니까 이거는 비불교적인 것이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이 들죠. 그죠? 안됩니까?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죠? 머문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도 뭡니까? 찝찝해서 조사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근본복지수서의 저자인 일 안한다 선임은 뭡니까? 훌륭하신 선임입니다. AD 6세기 때 부타고사 선임 그 비슷한 시대 조금 뒤에 한 선임인데요. 물라띠까 같은 어려운 독주서를 남긴 뛰어난 분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난다 선임은 머문은 아찰라난 없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됐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만 있다. 머문다는 것은 없다. 내줄 필요가 없다. 이러면 사실 결혁보면 젤 덜찝찝하지 일어나고 사라진다. 우다야바야 우다야바야 실적으로 부채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선임은 마음에는 머물마의 단계가 없고 다만 일어남과 무너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누루타 선임은 밑에서부터 세블떼 줄입니다.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후대의 아비담바라 상가주서들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바니티카는 머물면 일어남이나 무너짐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단계로서 이 기간에는 그 법은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머문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누루타 선임 같은 아비담바라 상가 여기서는 머무는 단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머문다. 됐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냥 머문다 하니까 뭡니까 비불교적인 표현이죠. 머문다 하니까 왜 비불교적인 표현이냐 존경합니다. 머문다 하니까 비불교적인 표현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재미있죠. 머무는 건 머무는 건데 무너지는 것을 대면은 무너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레디사효도는 머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지점 이것도 레디사효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레디사효도 설명해 보면 우리는 공을 하늘을 던지 뭡니까 이래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머문다는 건 뭡니까 딱 바뀌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려는 변하는 순간 그게 머물미라는 겁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미라 하지만 고정불변한 실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레디사효도의 설명입니다. 머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지점 됐죠.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뭡니까 우리는 뭐라 해버리면 됩니까 머문고 뭘 고민을 하느냐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셨다면 끝나삐지요. 맞죠 그래서 경에서 그걸 출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머물면 찰나를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구들이 형성된 것에 세 가지 형성된 것의 특징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일어남이 알려져 있고 사라짐이 알려져 있고 머문 것의 다르게 됨. 재밌지요. 부처님은 머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머문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머문 것이 다르게 됨.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뭡니까 일반 주석가들은 무너짐을 대면하면서 그죠 경에서는 뭡니까 티타사 아냐타타입니다. 원어가 딱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딱 지격을 하면 머문 것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머물믄의 단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심찰라나 찰라를 이야기할 때 아찰라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아찰라로 설명을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아찰라 머물미라 한다고 해서 고정불변한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머문 것이 다르게 되면 무너짐을 대면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수명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등등해서 쭉쭉쭉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뭡니까 399쪽 우리가 400쪽에 보면 그죠 그 뭡니까 399쪽 제일 밑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단계를 뭡니까 처음에 1 399쪽 제일 밑에 보면 한계의 심찰라동안 지나간 뒤 지나간 방과 그죠 그 다음에 두 심찰라동안 존재의 수 있으면 흔들려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오문전향의 마음 400쪽 입니다 5번은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안식 전호식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401쪽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속행의 자와나 속행의 마음 됐죠 일어나면 일곱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와나 다음에 두 개의 영혼의 마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방과 들어간다 됐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401쪽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열일곱 개의 심찰라가 완성되었으니 그것은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 14개와 방과의 동료 2개와 이전에 이미 지나갔던 한 개의 심찰라를 합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 봤죠 396쪽에서 봤죠 이렇게 해서 그죠 다시 396쪽 심찰라를 보고 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96쪽 심찰라에 보면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 396쪽입니다 열일곱 심찰라 중에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은 전체가 14개입니다 됐죠 세 개는 뭡니까 전부 방안가입니다 방안가의 마음은 인식과정에 게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뭐에 관계되는 겁니까 존재의 지속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질이 물질의 17심찰라하고 배대를 해보면 앞에 세 찰라는 뭡니까 그냥 방안가가 방안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14개 심찰라가 인식과정에 게재된 즉 뭡니까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은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원한 7개 뭡니까 영훈 2개 이렇게 14개가 게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이게 제일 큰 대상일 때고 작은 그 외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 그죠 406쪽에 보면 15개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그죠 요것이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그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마지막 시간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오문인식과정의 도표 요런거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럼 뭡니까 쑥쑥쑥쑥 해갖고 오문인식과정 딱 하고 나면 멋있게 뭡니까 4장까지 딱 끝낼 수 있습니다